자 또 만났습니다 이놈들 내가 한번 잡아봅시다 발키리랑 싸운 놈에 티코 공격해야겠다 오히려 더 쉽게 잡아요 됐어 자 잡자 다 왔다 저는 이제 지옥 난이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난이도 해서 초기화를 한번 해볼거에요 거감하게 싹 벗어 제낍니다 뭐요? 다발 마스터 했고 흡사 마스터 하고 다발 사격 한번 써볼게요 네 확실히 공속이 중요하네요 주영이가 있는데도 만화 소모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냥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공속이 빠르면 좋은데 만화도 그만큼 많이 참아버린다 와 젖었다 명중률 피구에다가 만화가 감당이 안되네 명중률 때문에 딜이 딜이 우와 이거 안박힌거 우와 새로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 큰일 아무것도 prov전히 김ters웅 Assistant 분명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